xsfm입니다. p o d e r a 천연수재원단 재단부터 봉제까지 100% 수작업 프리미엄 제품이지만 프리미엄 가격은 아닌 내 아이의 편안함 프라하 대구에서 커피를 팔면서 이상한 분들 많이 만나시는 그리고 그 이상한 분들은 다 주로 엄마 친구인 백이범씨의 사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대구에서 카스테라 팔고 있는 백이범입니다. 예전에 정미라씨가 나오셨을 때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14년 만에 본격적으로 대구에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심신이 점점 지쳐가는 중입니다. 이런저런 인터넷 기사 중 타투 합법화에 권한 기사를 읽다가 문득 예전에 팔에 새겨진 타투 같은 흔적이 생각나서 한번 적어봅니다. 결론만 말하면 타투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백이범씨는 몸에 아무런 작품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타투를 잘 몰라서 동원되었습니다. 봅시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막 끝날 때쯤 의무경찰로 입대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경찰학교 입소 후 교통의경으로 발령나서 대구에 있는 어느 경찰서로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가로열구 일반의경은 시험 점수에 따라 당해년 지역 TO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반면 특수보직은 자기 거주지 가로열구 고향으로 보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저런 경험을 하며 순탄한 교통의경 생활을 보내던 중 저녁 한 달년을 앞두고 저의 타투이스트 가로열구 물음표를 만났습니다. 당시 제가 속한 경찰서의 교통의경은 주야 2개조로 근무하였고 주간은 주로 교통법규 가로열구 신호위반 안전띠 휴대폰 등 위반단속 및 러시아워 교통체증대응 근무를 하였습니다. 야간은 음주단속이 주 근무였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조 최고참으로 음주단속 근무를 나갔습니다. 아 이것도 교통의경이 거의 책임자급일 때가 있군요. 그렇군요. 제일 고참은 보통 도로에 서서 봉을 휘두르며 음주감지 가로열구 1차 적발작업을 하지 않고 음주단속 지점에서 100에서 150미터 앞에서 조용히 대기하며 혹시나 차를 몰래 버리고 도주하는 사람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제일 빡세네요. 그러네요. 합리적이네요. 짬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빡센 일을 합니다. 저는 왼쪽에는 무전기 이어폰을 오른쪽에는 mp3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여느 때로 마찬가지로 화단 같은 곳에 조용히 앉아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뜻인 거겠죠.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사람이. 게임도 아니고 웬만하면 다 그냥 가만히 있죠. 차를 버리는 건 참 곤란한 일이니까요. 시민에게. 게다가 또 2002년이면 무선 이어폰을 쓸 수는 있었지만 대중화는 멀었을 때거든요. 네. 그렇죠. 두 개를 주렁주렁 걸고 있죠. 가로열고 그 당시 저는 도주하는 사람들을 달리기로 제압하여 자주 검거하였고 저희 예상이 틀렸습니다. 자주 검거하셔서. 없진 않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뛰면 잡으면 되니까 여유가 있었군요. 이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 도주하는 사람들이 늘 더 빠른 걸로 나오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잡는 사람은 더 자주 뛰어봤거든요. 나름 잘 달리고 잘 잡는 의경으로 주변의 인정. 가로열고 물음표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며 뿌듯해하고 있었죠. 가로 닫고.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색 그레이스 가로열고 본고차가 인도 옆으로 스르륵 주차를 하였고 저는 늘상 그렇듯 사뿐사뿐 걸으며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쪽에 창문을 두드리며 운전자에게 내리시라고 말하며 기다렸습니다. 신호를 받으면 저쪽에서 검사하는 데서 신호를 받으면 바로 저 뒤쪽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나 보네요. 그렇군요. 여성분이 내리시더군요. 40대. 조수석에는 50대 정도의 남자분이 타고 계셨고요. 가로열고 제쪽을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여성분은 음주 단속 지점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며 예전에 서울 한남대교 근처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다고 이번에 걸리면 땡된다고 무섭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군요. 그러게요. 선생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음주 측정기 불어보세요. 라고 하며 끌고 가는데 점점 저항이 거세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잡고 가는 손을 뿌리치고 반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런 관련 사연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게요.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는 사람.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손을 잡고 가는군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어쨌든 도지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경찰이 위법 사실을 직접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신구속은 또 법적인가 봅니다. 그러게요. 합법인가 봅니다. 저는 가로욕을 당시 나름 달리기 1등의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가소롭다는 듯이 금세 잡았고 다시 힘을 써가며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제 오른팔 손목 부근을 깨물었고 장르가 바뀝니다. 부산행이죠. 일단 범죄 종류도 바뀌었어요. 빨리 달리는데 좀비예요. 경찰을 공격했습니다. 상해를 입혔어요. 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한 저는 잡고 있던 팔을 놓쳤고 여성분은 다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물린 부위가 아픈지도 모르고 너무 열이 뻗쳐서 소리 지르며 따라갔습니다. 아까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모습에 더 약이 올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쫓아갔습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를까요? 너무 궁금하네. 그러게요. 결국에는 아무리 약이 받치고 약이 올라도 반말로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거기 서세요. 그 정도겠죠. 그렇죠. 그런 게 참 뭐랄까 언어가 어떨 때는 그 이성을 제어하면서 나오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 모든 공무원의 공무원도 의경도 욕은 안 해요. 본인이 제복을 입고 하는 일을 도중에는 거기 서세요. 그렇죠. 약 300m 정도 달려간 그 여성분은 300m면 굉장히 많이 달린 거죠. 거기에 있던 홈플러스 물류입구장으로 가는 도로로 뛰어가다가 와 세트 멋있네요. 물류입구장으로 갔습니다. 나름의 페이크를 쓴다고 도로 옆으로 점프해서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오습게 볼 상황이 아니네요. 네 커졌습니다. 도도하면서 페이크를 쓸 정도로 지금 말하자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럴 때 보통 그 아래서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주변 지리를 꿰툴고 있는 사람이다. 그 홈플러스 물류입구장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도로에서 진입하는 곳은 지상 1층이지만 곡선을 그리며 지하로 연결된 도로였고 여성분이 뛰어내린 지점은 진입장소 부근이라 바닥까지 적어도 2m는 넘는 높이였습니다. 예전에 성령 영화 같은 거 보면 저쪽에서 지게차를 이분이 직접 몰고 나오죠. 그럼 쫓아가던 성령이 이러고 다시 달려도 도망갑니다. 아주 좁은 틈으로 지나가죠. 분한 것도 잠시 너무 놀라 도로 난간에 서서 아래를 보니 여성분은 그대로 바닥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바로 무전을 했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과 조수석의 남성이 모두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조수석의 남성 같이 모일 수 있는 거 저쪽에서 따로 구속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이에요. 같이 왔어. 같이 갑시다. 저도 가봐야겠어요. 근처 종합병원에 전화하여 앰뷸런스를 부르고 응급실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응급실 선생님께 물린 자국을 보여주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깊게 물렸다고 얘기하시며 상처 부위를 치료하거는 파상풍 주사와 광경병 주사를 놓아주셨습니다. 맞아요. 사람한테 물려도 맞는다고 들었어요. 저도 광경병 주사는 왜 맞는 거냐고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 왈 의사 선생님 아이고 개보다 사람이 더 지독합니다. 광경병 주사는 이번에 한 번 맞고 며칠 뒤에 한 번 더 맞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여성분에 관해서 척추 몇 번 몇 번 쪽을 다쳐서 수술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그러게 2미터 넘는 곳에서 뛰어내렸으면 제가 아까 이거 부상을 당한 거라는 결론을 모르고 약간 영화에서는 어떻다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다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음주축정기를 불었는데 0.014의 훈방조치의 수치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다친 사람이 이겼네요. 그러게요. 300미터 질주 동안 낮아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도 훈방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침대 응급실에 119가 오고 데려가고 응급실 배정 받고 이러는 동안에 또 술이 좀 깼을 수도 있고 아니야 근데 그건 8시간 이상이 지나야 할 수 있겠군요. 뭐 해봤어야 알지. 네. 그거는 이거는 애초에 지금 이 김박산 상황에서는 애초에 좀 삽질이지 않았을까 0.014 네. 그 이후 그 여성분을 만나지도 관련 얘기도 듣지는 못했지만 며칠 후 그날 근무를 했던 경찰관 가로울 반장님으로부터 반장님 알고 보니 그 남자 아는 사람이었다. 네 치료비하라고 이거 주던데 등등의 말과 함께 2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게 끝인 건가요? 되게 여러 가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법적이지 않은 프로세스가 많이 보이죠. 18년이 지나서야 얘기할 법한 그러니까요. 경찰관이 단속자에게 물렸는데 지금 그냥 사비로 누군가가 20만 원을 줬다. 실제로는 민사의 영역입니다.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제가 근무했던 2002년에서 2004년도에 교통 쪽에서는 경찰관들이 용돈벌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음주 단속 중에도 그 후에도 숱하게 많이 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서 악수하는 척 하면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건 진짜 내 기억에는 어른 세대들이 80년대 이럴 때 도시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확실히 보면 요즘 느끼는 건데 2000년대 초반이 요즘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말이에요. 아마 이번은 20만 원도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으로 겁주면서 뜯어낸 돈의 아주 일부분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반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더 받아 냈을 것이다. 혹은 다른 사람이 받아내서 나눴거나 몸은 내가 다쳤는데 돈은 저거들이 먹는구나 하는 생각에 돈을 받기 싫었지만 생각은 생각으로만 두고 20만 원을 받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치료비가 또 그 정도 나왔겠는데요. 통원 치료를 다니며 여름이라 햇볕을 조심해야 흉터가 오래 안 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대구의 여름 태양은 강렬했으며 갈색의 흉터는 진하게 남았습니다. 오른팔, 손목 부근에 누군가의 이빨 다투가 새겨진 것이죠.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타투라고는 하지 않아요. 흉터라고. 저녁 후 2년 정도는 그 타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서 저희 에피소드의 한 축을 담당했었으니까요. 언제 사라진지 모르지만 이제는 흔적조차 없어져서 한동안 제 기억에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흉지진 않았습니다. 이로 깊이 물리면 몇 년 가는군요. 그러게요. 대구에서 타투 합법화 기사를 읽다가 문득 다시 기억이 떠올랐던 저의 타투 얘기였습니다.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이범 씨 감사합니다. 이에 물려서 다치면 그건 흉기도 둔기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먹으로 때린 거랑 똑같이 구분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게요. 처음 본 사람한테 물린다는 건 이거 비대 안 멈추는 것보다 솔직히 조금 더 무서워요. 당장은 예전 같으면 그런 생각을 추가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요즘 판데믹 이후에는 막 진짜 더 좀비가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이러네요. 아 그렇죠. 더 뭐랄까 2020년 이후엔 더더욱이 더 안 해야 할 행동처럼 느껴져요. 그 2020년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게 타액을 조심하는 습관이잖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침튀기면서 말해도 되게 무례하게 느껴지고 그럼요. 강해지긴 했어요. 원래 그랬어야 할 일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어떤 역사적인 사료와 같은 네. 음료단속은 살벌하다. 2000년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17,8년 전만 해도 뇌물이 통했다. 그리고 사람을 물고. 그렇습니다. 부산행은 그냥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렇군요. 백이범 씨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carried out by XSFM 한글자막 by 한효정